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랜만에 아글레오레마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지금 왼쪽에 붉은색이 많은거는 아글레오레마 지리용 가운데꺼는 아글레오레마 엔젤 오른쪽꺼는 아글레오레마 오로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는 블루샵 스노우사파이어 아글레오레마 스노우사파이어 인데 얘는 아직까지 새끼가 하나도 없구요 음 사실 얘는 얼어 죽을까봐 사무실에서 갖고 내려왔던걸 해서 그런지 얘는 그 후 1년 뒤에 산건데 어 얘는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런게 새끼에요 요거 새끼 음 여기도 새끼 그래서 아글레오레마 엔젤의 새끼를 여기다 보면 이렇게 잘 자랐죠 어 꽃이 지고요 피고 또 작은게 피고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눔을 드리려 했으나 어 못보셨는지 신청을 안하셔서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나 해가지고 제가 음 아이한테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당근마켓에서 팔아봤어요 근데 올리자마자 나가던데요 엄청 잘 나가던데요 그 스킨답서스 마브 스킨답서스 그보다 훨씬 더 뭐죠 제가 드리려 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건데도 잘 나갔구요 만원에 내보내는데도 금방 나가버리고요 음 아직까지 이 아글레오레마 오로라는 안팔아봤어요 근데 지금 집에도 여러개 있죠 근데 아글레오레마 오로라 하고 아글레오레마 엔젤은 사무실에도 가 있을거에요 근데 이 지리홍은 이제 처음 새끼가 나네요 아 두개가 나니까 하나는 분갈이에서 서울로 가져가야죠 사무실로 이것도 당근마켓에 판매하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더라면 언제 또 나눔해드린다 하겠는데 사실 구독자분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사시는 분이 거의 없을테니까 또 안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 이제 뭐 준다 이런 경품은 안하겠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키워서 당근마켓에는 아무래도 가격을 비싸게 내놓을 수는 없겠죠 누군가가 그러더라구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원래는 학원 선생님이시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수입이 없게 되고 그러다보니까는 그 당시 무늬 몬스테라가 한 입 걔네들 기근식물이니까 이파리 하나 자르면 그게 커지잖아요 그거 자라죠 그런데 그게 100만원 이었답니다 그래서 4억이나 벌었대요 그때 그런데 그분 말씀이 당근마켓은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진짜로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그거를 팔면 두세배 이상 당근마켓 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어떤 소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당근마켓에 올려본 건 아 이런게 사람들이 원하나? 아니 우리 구독자들처럼 원하지 않나? 그래서 제 구독자들처럼 원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해봤던 거구요 생각보다 독특한 거 빨리 나가네요 예 굉장히 빨리 나갔구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또 올려볼까 생각하고 지금 엔젤을 꺼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려고 그랬죠 이게 스노우사파이어는 아직 새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건 하나도 없지만 이 엔젤은 이미 팔기도 했구요 하나 얘네도 사무실로도 가져갔고 사무실에서도 새끼 나면 또 걔네들도 판매도 해보죠 뭐 사실은 판매한다 그러면서 이익을 벌려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완화됐고 그래서 사실은 얘들을 판다는 건 참 너무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면서 또 사고 싶은 거 또 사는 거죠 뭐 그런 게 되고 그보다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생일날이고 설날이고 이런 거 사실은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줬던 거라서 좀 그랬거든요 이 판매에서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적은 돈이 남아 용돈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은 그냥 잡담이라면 잡담이고 아글레오레마 왼쪽 지리용 가장 빨가요 이게 창가 쪽에 아 여러분 여기 창가 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이죠 이거 이거 지금 제가 2주일 뒤에 올지 지금처럼 3주일이 넘게 뒤에 올지 모르니까 창가 쪽에 아이들은 물을 다 주고 가도 분명히 말라요 그래서 시들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다 꼽아 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창가 쪽에 있던 거고 다 얘는 창가하고 좀 먼 거고 화분도 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물이 안 말랐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도 물이 다 말랐어요 창가에 있던 것들은 물이 다 말랐잖아요 물 하나도 없잖아요 얘네들 물 저면 건수로 물 줘야죠 이번에는 3주일 반 만에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산목하던 거는 물이 싹 사라져가지고 뿌리가 발달됐는데 잎사귀가 다 말라버렸는데 물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물을 못 주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도 있고 2주일 만에 왔으면 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살아 줄 거예요 얘네들도 다 얘 자체도 보이세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새끼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개체로 분리되는 거예요 얘는 아직 없지만 아글레오레마 오로라 오로라가 하나 둘 여기 또 있죠 하나 둘 셋 이거 엄마고 이 엄마고 얘네들 사실 이번 당근마켓에 나눔하거나 그 판매 저렴하게 판매할 때도 이런 걸 나눠줬어요 이걸 혹시라도 집을 좀 오래 비우거나 아니면 햇빛 가까이 있어서 물이 빨리 마르면 내 예상보다 좀 좀 더 빨리 말라오게 되면 애들을 통일해서 2주일 만에 한번 주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만드는 법은 올려놨어요 사실 구독자 100명이 되면 유튜브에서 팍 알려준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100명이 될 때까지 참았다 알려드렸는데 전혀 뭐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 거 하여튼 오늘은 잡다하게 너무 얘기가 많은데요 어쨌든 아글레오레마 오로라 아글레오레마 지리용 아글레오레마 엔젤 아글레오레마 스노우사파이어 보여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